빠빰 2022년 6월 20일 밤양갱 방송에서 밤양갱 시청자들이 그들이 원치 않는 닉네임을 갖게 되는 밤시 개명 사건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사이드 드레이님은 우리 갱단 돌기대장으로 버츠샤는 호구용사 굿갱이로 본갓 이름에 갱자가 들어간 추악한 닉네임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추악한 짓을 한 딸의 콘텐츠를 보고 와버진 감동하여 나도 해야징 하고 오늘 오게 되었다 와나나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오늘 왓시 개명 성시 개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것입니다 룰은 아주 간단해요 룰렛을 돌려서 님들 중에서 한 명이 딱 뽑히면 님들의 이름을 저희가 상의를 해서 바꿔줄겁니다 근데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도네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도네이션을 하면 탈출하거나 재가차가 가능해요 필요하면 게임도 가능합니다 근데 게임에서 만약에 실패라면 더 구린 닉네임으로 예를 들면 이제 가차에서 바꿔주세요 이러면 대충 니즈를 맞춰드려요 갱갱이라는 이름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방구대장 갱갱이 이렇게 노몰하게 가지만 게임에 졌어 그러면 갱갱이는 좌약을 받으라 이런 식으로 더 굴욕적인 닉네임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 뭐 경험자로서 갱단 몇 명 뽑아보고 시작을 해보죠 어때요? 원래 우리 갱단들은 먼저 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얘들아 참여해 야 천명 넘잖아 0.1%야 니들에 걸리겠어? 그리하여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걸리겠어 괜찮아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연습게임용으로 갱단을 몇 명 뽑아보도록 할게요 돌립니다 공방대 지렁아! 공방대 지렁이에게는 어떤 닉네임을 선물해 주실 수 있나요? 지렁아 너의 니즈를 맞춰줄게요 어떤 식으로 바꿔줄까? 어제 칠리 칠리를 넣어서 그리고 갱까지 칠리와 갱을 넣어달래요 아니 칠리칠리 갱갱 칠리칠리 갱갱 공방대 지렁아 너 이제 칠리칠리 갱갱이야 칠리칠리 갱갱으로 바꿔서 오렴 아 이분 누구시지? 제임스 리 0420 원화 닉네임인다 어떤 둘이 어떤 느낌의 닉네임을 만들고 싶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와 트위치 생방송 처음인데 아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복한 거지 시작하자마자 스트리머가 닉네임을 만들어주는 수수가 있다?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을 거잖아 그러면 잘 풀리실 거예요 제가 한번 하나 해드리자면 순수한글로 해드릴게요 많이 익는 과일이나 생선 가운데서 제일 크고 굵은 것 너무 좋은 뜻이죠? 가운데서 좋아요? 머드러기 어트러? 진짜 마카노건 한번 씨발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와머진 성을 따서 와드러기 와드러기 갑시다 와드러기 갑시다 와드러기 좋네 틴팅이 자 갖고 싶은 닉네임 한번 말해봐요 자 갖고 싶은 닉네임 한번 말해봐요 야 이건 어때? 어떤 자질 불해한 것들 아늑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야 오케이 그걸 하겠어? 아늑하다 좋다 옴니 암니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옴팅 암팅으로 바로 바꾸도록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미안해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 사실 틴긴 했다고 했을 때 총소리 틱틱틱밖에 없었거든 아잉 금방금방 빠르게 해야 된다 야 와드러기 해왔어요 오하하하 와드러기 있다 와드러기 있다 와드러기 있다 빡제 빡제님 어서오세요 빡제 자 어떤 닉네임을 원하세요? 하하하하 현빈 현빈 넣으려고? 아니 현빈 현빈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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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양갱이 방송 오래 본 저기가 있네 느낌! 느낌! 원하는 느낌! 아니야 너는 할 게 있어 정해져 있대요 너는 스파갱띠도비야 이거는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스파갱띠도비 이탈리아 살거든요 자 스파갱띠도비예요 안녕 너 아니면 너 매니저 박탈 나는 그래도 기형에 걸렸으니까 이지를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파갱띠 메로나 하세요 스파갱띠 먹고 메로나 냠냠 뭐 이런 걸로 하세요 자 다음 풀어 불러 이걸 왜 걸리노 또라이 같은 닉내면 충분 경로당 트럭킹머신 아니 나는 뭐 하려고 하는지 알아? 또라이 가지고 히히 아파트 옥상에서 오줌 싸야지 아니 너가 두 개 중에 골라 경로당 트럭킹머신도 괜찮고 히히 아파트 옥상에서 오줌 싸야지 이거랑 경로당 머치기 괜찮아 보이네요 어 그럼 경로당 트럭킹 머신으로 하죠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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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스트리머분들이 빡칠만한 닉네임 추천 좀 해줘 잠깐만 잠깐만 2천원 받았으니까 유료로 먼저 할게요 자 이분 모든 스트리머들이 빡칠만한 닉네임 추천 좀 해줘라고 했는데 닉네임을 이 돈에 환불해주세요 라고 바꾸세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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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야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ㄹㄹㄹㄹㅇ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 자 추천 갑니다 그리고 채팅도 쳐주시면 아이디어 괜찮은 건 우리가 채용하겠습니다 네롤리 네롤라 네롤리 네롤라 벌써 나오는다 네롤리 네롤라 그냥 센 걸로 가주세요 아니 진짜 진짜 센 거는 사실 이게 내가 운전을 하다보면요 건들면 안될 것 같은 차가 뭔지 알아? 비싼 차 막 페나리우유 람보르기 이런게 아니야? 차 앞 범퍼가 뜯어져 있고 그 사람 건들면 안된다 차 자체가 이미 망가져있고 무서운거 부랄리 부롤라 이런거 해놓으면은 진짜 너에게 누구도 시비를 걸잖아 야 아무도 걸으면 절대 시비를 걸잖아 자 한번 해보고 두들면 버텨봐 아 이거 좀 너무 선동긴 한데 되게 싫으면 부랄리 와랄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해도 벤이 아니여 그러지 않을거에요 넌 넌 어디가서 이 닉네임 웃기다고 하면 아 저는 사실 짭이구요 씬 있습니다 어 내 신용 미성 어 내 신용 미성 저 말장난이요 말장난이 어떤 말장난? 동음이에요 같은 말장난 좋아요 내 신용은 1등급 내 신용은 불량 하하하하하하 주사논는 남자 조금만 붙여줘봐 자 자축인 묘진 샤오 인해 카드 하하하 하하 야 이거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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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터난다 저 저거 해도 돼요 어헤헤헤헤헤헤헤헤 야 이거 하자 자 경로당 트럭킹 멋이 났어요 경로당 트럭킹 멋이 났어요 야 얘들이 왜 이렇게 침등도 빨라 하하하하 개 끔찍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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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드립마스터 스타벅데스 이거 중에 어 화끽lak 흑이다 헤이 아 튼 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